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K고딩 좀비 열풍 전 세계 사실의 계곡 플릭스 1위 기록을 세운 지금 우리 학교는의 배우 임재혁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재혁입니다. 아니, 지금 사실 요즘 지금 우리 학교는 이 드라마 때문에 전 세계가 좀 난리예요. 인기를 좀 실감하시죠?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딱 실감할 수 있는 건 인스타그램. 아, 그렇죠, 그렇죠. 600명대에서 이제 한 68만. 600명에서 68만으로 확 점프를 해서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아침마다 달라지죠? 네, 아침마다 달라지고. 아니, 그런데 이게 좀 아무래도 예전에 600명일 때하고 지금 60만일 때하고 인스타 업로드하는 게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까? 전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에다가 사진 올리는 게 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올렸는데 요즘에는 이틀에 한 번 돌려. 촬영장에서 찍은 사진들을 계속 교복 입은 사진 계속 올리고. 일단 지금은 교복 위주로. 네, 교복 위주로.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굉장히 덩치도 크시고. 맞아요, 맞아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좀 뵙고. 네, 살을 좀 많이 찌웠다가. 아, 그 당시에? 네, 원래 제가 75kg를 맨날 유지하다가 감독님이 덩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31kg, 32kg를 좀 증량을 했다가. 그러면 한 거의 100kg에 가깝게. 108kg로 찍었던 것 같아요. 아, 어떻게 살을 찌우셨습니까? 한 수화물이 살째는데 최고니까. 무조건 기름진 거. 짜장면 두 그릇씩 시켜서 밥까지 비벼서 먹고. 그렇게 한 4끼, 5끼를 하루에 먹고 야식까지 먹고. 근데 그 과정이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하긴 했는데. 네, 행복했습니다. 아, 행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목적이 있잖아. 나는 살을 찌워야 되니까. 맞아요. 아니, 근데 재혁 씨가 연기한 지 몇 년 정도 되셨어요? 데뷔한 지는 이제 4년 차가 됐고. 아, 지금 대학생이시라고. 네, 이제 4학년 1년 남았습니다. 어, 근데 지금 죄송하지만 나이가 지금. 저 29살입니다. 군대를 갔다가 군대에서 입시를 준비해가지고. 네, 군대에서 23살의 1학년이 됐습니다. 아니, 이제 드라마는 좀 어떻게 캐스팅이 되신 겁니까? 아, 제가 19년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오디션을 봤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전에 오디션이 계속 떨어지다가. 아, 이거는 좀 잘해보자 해서 갔는데. 손이 발발 떨리는 거예요. 눈이 막 흐려지고. 그래서 성심하늘 약국 가서. 한 알은 뭔가 좀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세 알을 사서. 어우, 너무 많지 않아요? 네, 좀 많아. 세 알을 다 먹고 딱 들어갔는데. 긴장이 풀리다 못해서. 졸린 거예요. 세 알은. 그렇지, 세 알은 졸려요. 세 알은. 그래서 임재혁 씨 들어오세요 하면 보통 들어가면 이제. 네, 안녕하세요. 배우 임재혁입니다. 연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데. 졸려서 이렇게 하고. 의자부터 찾아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시작할까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좀 뭔가 좋게 보셨는지. 아, 좀 남다르게. 망했다 싶었는데. 그날 바로 전화가 와서. 같이 하자고. 그날 바로? 네. 그날 전화가. 세 알 먹기 효과가 있었네. 네. 전화 받고 좀 어떠셨어요? 제가 그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맥주집에서 서빙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회사에서. 야, 감독님 너 너무 마음에 들어 했어. 너, 야 너. 됐어, 됐어, 됐어. 합격이야, 합격이야. 그런데 그때 바로 눈물이 왈칵 차면서 이제. 서빙하다가 잠깐 내려놓고. 저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하고 나가서 이제. 부모님 전화하면서 이제. 엄마, 나 뭐 됐어. 조금만 기다려. 하고 할머니 전화해서. 할머니, 손주 TV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런데 그게 2년이 걸릴 줄은 몰랐어. 아, 이게 나오기까지. 네. 몰랐네, 저는. 최근에 이 드라마가 이제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도 근래에 찍은 건가 생각을 했었는데. 후반 작업이 어마어마했군요, 이게.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 합격 전화를 봤다고 하는데. 요즘도 아르바이트를 하신다고. 네, 요즘에도. 네. 알바는 아직까지는 뗄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랑. 그럼 지금 어떤 알바를? 지금 한 4일 전까지는 대리운전 아르바이트 계속했고. 아, 진짜요? 네. 일주일에 한 두세 번 가구 옮기는 아르바이트가 있는데. 트럭이 오면 이제 가구 내려서. 가구 옮기는 것도 힘 굉장히 많이 쓰셔야 돼. 아침 7시부터 오전 10시 반까지. 그거 하고. 근데 지금 이게 사실 지금 우리 학교는 소위 말해서 좀 잘 됐기 때문에. 알바를 조금 쉬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잘 된 거랑 별개로 제 통장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허기야. 이게 뭐 약정된 출연료나 이런 것들은 다 닿았고. 제가 한 달 월세 그리고 생활비 해서 한 달에 90에서 100만 원 정도를 딱 고정적으로 쓰는데. 쓰는데. 딱 그 정도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지금 또 학교도 다니셔야 되고. 네. 이제 국가장학금 받아서 다녀야 되고. 월세는 한 달에 40만 원 정도 나가니까. 택배 한 다섯 번 정도 나가면 월세는 해결돼서. 그리고 생활비도 이제 한 달에 제가 60만 원에서. 그 정도를 쓰더라고요. 60만 원 정도를. 그래서 그것도 뭐 한 1, 2주 일하면 벌 수 있어서. 아니 가구 날로 그러려면 잘 드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식사는 어떻게. 요즘에는 하루에 한 끼 딱 제대로 먹어요. 감량을 또 해야 돼가지고. 지금 아직 목표치에 못 미쳐서. 하루에 한 끼 딱 제대로 먹고. 저녁은 아예 굶고. 굶고? 네. 한 끼는 그걸 뭘로 제대로. 제가 전날에 유튜브 보면서 먹고 싶은 거 정리해놨다가. 그래 내일 이거 먹자. 해서. 무조건 거기 가서 그냥.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쟁반짜장. 먹으려고. 끝나고? 어제부터 제가 계속 생각해놨거든요. 아 그래요? 쟁반짜장. 군침 더네. 쟁반짜장 맛있어요. 사실 그동안 알바를 안 해본 알바가 없으시다고. 아 알바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생선가게. 뭐 정육점. 서빙도 뭐 셀 수 없이 많이 했고. 뭐 마트에서도 일을 하고. 계속 알바랑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알바를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게 가장 힘들었던 알바와 가장 소위 말해서 꿀이었던 알바. 이게 좀 두 개를 나누시자면. 가장 꿀인 것도 대리운전이고. 가장 힘든 것도 대리운전이거든요. 어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취하신 분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제가 고객님 저 이제 10분이면 도착합니다. 나와 계셔도 됩니다. 막 뛰어가요. 1kg 정도를. 막 뛰어갔는데. 고객님 도착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때는 이제 밤 10시 반. 11시가 넘어가서. 지하철이 조금씩 끊기는데. 전화를 계속 했어요. 10분, 15분 동안. 막 했는데. 딱 받으셔서. 다짜고짜 욕을 이제. 전화 안 받으면. 니가 어련히 안 탈 거 알고. 끊고 취소하고 갔어야지 하면서. 욕을 막 이렇게. 아니 저거 무슨 사람이네. 하시면서. 근데 그때 이제. 아 저는 죄송합니다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고. 근데 지하철이 끊겼고. 그래서 편의점 가서 이제. 클럽 먹고. 심협버스 기다리는 그게 딱. 떠오르는데. 이제 그. 오징어 게임으로 잘된 이유미라는. 어 근데 유미씨가 또 여기 나오시더라고요. 네. 저랑 친구고. 네 그 유미도. 오징어 게임 나오기 전에. 2층에 아르바이트를 했었고. 아 그래요? 네. 안승균이라는 배우가 있는데. 친구도. 이제 뭐 학원에서 뭐 하는. 뭐 아르바이트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하고. 그래서 저랑 셋이. 94년생 동갑이에요. 그래서 구사 멤버들끼리. 구사일생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아 있어요? 네. 아니 그 저. 아르바이트 기사를 보고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다고. 아. 네. 그게 기사가 나가서. 밤에.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어머님 제가 서울에서. 둔도 잘 벌고. 연기도 하고. 있는 줄 아셨는데. 너 그렇게 살고 있었냐고. 전화해서 막 우시는데. 하루 한나절 정도로 고민하신 것 같아요. 전화를 할까 말까. 아들한테. 그러시다가 밤에 고민하시다가 전화했는데. 이제 눈물이 터지신 거죠. 속상하더라고요. 군대 갔다 와서 제가 1학년을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부모님이 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 부모님 저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제가 뭐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나 멀리 서울까지 왔는데. 부모님 지원 없이 한번. 한번 해보지 뭐. 라는 어떤. 호기로운.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부모님은. 힘들면 말해. 말해. 라고 했는데. 돈 있어요. 돈 있어요. 아 보내주지 마세요. 보내주시면 또 바로 또 보내고. 알바로 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역시 하면은 그 유명한 SNS 짤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제목이 한예종 수석의 클라스라고. 네. 수석으로 입학을 하셨습니까? 네 제가 연기과. 그 한예종 1, 6학번 수석으로. 이야. 이게 입시용으로 연습한 노래가 페이스북에 올라가는데. 조회수가 60만이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진짜 뮤지컬을 하셔도 되겠네. 감사합니다. 진짜. 어떤 노래 좀 자주 불러요 혹시. 아. 결이 약간 성시경 씨 같아요. 아 저는 약간 김동률 씨 느낌일 것 같아요. 아 네. 김동률. 아 맞죠. 제가 딱 맞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김동률 씨 노래 좋아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감사. 감사. 어 살짝. 조금만 한번. 아 네. 가사를 좀 보여드릴까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됐어요. 어. 이제야. 이제야. 나 태어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는 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와. 무조건 연락 온다. 이야. 무조건 연락아.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에서 무조건 연락아야.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온다. 무조건 연락지. 유희열의 스케치북도 무조건 연락. 아니게 저 작년에만 오디션을 50번 떨어졌다고. 네 50번 넘을 거예요 아마. 진짜. 지금 우리 학교는 촬영 끝나고 이제 1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디션을 계속 낙방을. 아 그래요. 네. 아 나는 작품을 찍었는데 왜 자꾸 오디션이 떨어지지.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은 다른 작품 막 들어가고. 하고 막. 잘 하고 있는데. 오디션을 보기만 하면 계속 떨어지니까. 차라리 뭐 피드백이라도 오면. 다행인데. 그냥. 연락 없고. 이렇게 되니까. 어두웠던 것 같아요. 앞에가. 내가. 알바는 맨날 나가는데. 연기는 안 하고 있고. 내가. 연기를 하려고 서울에 있는 건지. 알바를 하려고 서울에 있는 건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외워야 되는 대사가 한 세, 네 장이 있으면. 그걸 이틀 동안 딸달 외워서 가는데. 딱 들어가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연기를 하면. 뭐 한 두 줄 듣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느꼈을 땐. 아. 나한테 이 정도의 시간도 허락해주지 않는 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없는 배우였나. 그 1분도. 화장실 들어가서 울었어요. 그 서름이 푹받쳐 올라서. 종이가 너덜너덜덜할 정도로. 이렇게 준비를 해갔는데. 계속 두 줄. 듣고. 상처가 쿡 박히는.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아. 나 진짜. 연기 그만둘까. 그럴 때마다. 또 제 주변에서. 또 좋은 친구들이 많아서. 저희 멤버가 있는데. 한 명은 춘천 사람이고요. 한 명은 부산 사람이고. 저는 청주 사람인데. 그 셋이 정말. 입장이 똑같아요. 다. 열심히 일하고. 연기 오디션 보고. 하는 사람들인데. 야. 우리. 연기가 뭐길래. 우리 일하고 있냐. 도대체. 근데. 결론을 내린 말은.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것보다 재미있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 내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을 때. 너 평생 연기할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어? 너 할 수 있을 것 같아. 형도 그래? 어 나도 그래. 형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래서 연기 하나 보다. 네. 그래서 연기 하나 보다. 조금만 더 버티자. 우리가 잘 될 거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자. 이렇게. 서로 의심하지 말자. 이렇게. 울기도 많이 울고. 그렇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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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